자, 비빔만두의 맛의 핵심은 바로 양념장이죠. 네, 그렇죠. 지금부터 입맛에 저격할 양념장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많이는 안 들어가서 반큰술만 넣겠습니다. 네, 반큰술. 자, 그리고 고추장을요, 3큰술 넣을 거예요. 고추장. 그렇죠, 비빔이니까 고추장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반큰술 정도 넣을 거고요. 마늘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여기에 물엿을 1큰술 반. 물엿 1큰술 반. 자, 그리고 여기에 설탕 1큰술. 아, 설탕 1큰술. 네, 설탕 1큰술. 네, 설탕은 그냥 백설탕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매실청. 아, 매실청. 매실청 2큰술 넣을게요. 지금 셰프님, 단맛을 내는 재료가 물엿하고 그다음에 설탕하고 매실청이 들어갔거든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너무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세 가지를 이렇게 다 같이 드신 거죠? 단맛도요, 다 다른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실청은요. 일단 감칠맛 나는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산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설탕은 좀 쨍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물엿은 일단 광택을 좀 내주기 위해 넣었어요. 자, 이제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았으니까요. 여기에 식초 1큰술을 넣을게요. 뭔가 양념이 입에 그냥 착착 감길 것 같아요. 우리 신세프 잘생겨 보인다. 진짜로. 자,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1큰술 넣을게요. 참기름. 완벽하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저어주면 끝이에요. 양념장은 그냥 이대로 군만두에 묻혀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렇게 만두에 비벼서 드셔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눈뽑만두를 활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뽑만두의 그 바삭바삭함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통 만두에 많이 버무려서 비빔만두를 드시잖아요. 저는 오늘 채소의 양념을 비빌 겁니다. 그래서 그 채소랑 만두랑 같이 드시면 만두는 바삭바삭, 채소는 아삭아삭. 여러분, 여름 신수품. 저 사람 육식 나요, 안 나요? 나요, 욕심난다. 욕심난다, 진짜. 받고 싶다. 가위바위보 할까요,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의 의사를 먼저 좀 물어봐주세요. 진짜 그렇다고, 세프님의 의사는 필요 없어요. 저의 의사를 한번 물어봐주시고 데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셉이 좋겠네. 일단 따라가. 어, 질투하시는 거예요? 어. 눈치가 이렇게 빨라.